사진은 보여주고 앞에만 찾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저는 보여줄게 너무 많은 것도 고민이고 어디 조금 더 제가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제주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할까 걱정이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카데미를 제주에서 열어도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홍릉숲 시민 아카데미를 오시는 분들이 못 오시는 아쉬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신 다음에 제주에 가시면 조금 다른 점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어서 서울에서 홍릉숲 시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서 이미 이게 뭔지 아실까요? 여기가 네? 한라산이죠?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입니다. 사실 이게요. 저희 과학원에 공식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배포를 하면서 이런 PPT를 어디 가서 사용하세요? 라는 템플릿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홍릉숲도 인터넷을 해서 불구하고 이렇게 제주에 한라산 사진이 저희들이 PPT 템플릿에 있어서 제가 좀 자랑을 하려고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는 저번 1회차와 2회차와 마찬가지로 생물 1회차는 무대랑 2회차는 지구의 날이었죠. 오늘은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이해서 제주 탐나는 숲에 대해서 한번 숲을 걷는 기분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날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의 날과 관련해서 제주가 왜 조금 더 생물 다양성과 연관이 있는지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제주의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탐방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주 얘기하고 제주 예쁘다 뭐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생물 다양성 하니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고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크게 어렵거나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는가 라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수 종의 수술들이 줄어들고 우리가 알던 나무나 알던 식물이 오늘은 여기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고 후년에는 아예 다른 지방자가 없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런 날들에 대해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날로 이제 지정이 된 날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아주 많은 부분들이 이 생물 다양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이제 아주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보이죠. 그리고 의약품 그리고 우리가 쓴 에너지 그 다음에 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식탁에서 80% 이상 이 식기 빼고는 전부 다 생물이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의존이 되어있고요. 식탁의 80% 이상이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에도 모든 추출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의약품들도 신호를 원료나 소년제품에서 오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생물 다양성 이런 말이 무엇일지 한번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이 많다라는 한 가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종과 유전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역 생태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양해야 아 이게 다양성이 높구나 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수많은 종들이 있죠. 동물, 식물 그리고 많은 곤충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종 다양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라면 우리 모두 포모사피언스죠. 같은 종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피부색도 다르고 눈 크기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 이 서식처랑 서식처 다양성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고 어떤 온도의 지방이 살고 있지만 습지도 있고 냉구로프 숲도 있고 초지도 있고 그리고 사박지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말하는 게 서식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 나라에는 이 정도 생물들이 있습니다. 6만 정도의 생물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식물계 저희가 오늘 산림과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물기나 곤충이 계산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텐데요. 식물계가 8천종 정도 있고 녹조류 등을 제외해서 한반도 한반도에 한 5천종 정도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몇종 있을까요? 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2천억 원이에요. 2천억 원이요. 자세히 조금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천억 원이요. 2천종. 어? 누가 2천종 말씀하셨어요. 저요. 네. 두 분 다 비슷하니까 제가 동물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읽으셨군요. 네, 제주도 한반도 전체에 5천종이 있는데 제주도 이 작은 곳에 2천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엄청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이 제주도 작은 섬에 2천종이나 살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신고종이 많다. 단순히 뭐가 많다. 너무 예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 제주가 생겨났는지를 조금은 짧게라도 보시고 나면 좀 더 제주에 왜 이런 게 많은지 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한라산 정상에서 찍은 새해 사진입니다. 새해와 함께 이제 한라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제 제주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선 탐나라는 말을 한 번은 그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늘 제목이 탐나는 숲, 제주잖아요. 왜 탐나지? 우리 제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탐나 숲이라고 알고 탐나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탐나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 탐나와 제주랑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탐나라는 뜻은 섬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주라는 것은 바다로 큰 고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단어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탐나라고 할 때는 나라잖아요. 나라. 나라라는 것은 자기주권을 가지고 있고 무역도 까봐야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동일국으로도의 지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려 때부터 나라가 아닌 고을의 의미인 제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탐나 숲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는 이제 북쪽 모두가 아시다시피 화산 섬이고요. 제주의 탄생에 대해서 유튜브나 네이버에다가 치시면 아주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많은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제주가 화산 섬이다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화산 폭발, 용암이 흘러내리고 다양한 지형들이 오랜 시간에 감춰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정도 여러분들 아주 짧게 다큐멘터리의 앞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이 앞부분에 하이라이트처럼 모든 제주의 지형들을 한 번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밖에 안 되니까 한 번 잠깐 보실까요? 파란 하늘과 쪽빛과 태구의 신결 간직한 섬 제주는 물과 풀이 분륜한 암으로 완성된 화산 섬 화산이 만든 대자연의 작품 영원히 수도 볼 수 없는 다채로 독특한 지형 격격이 쌓인 시간 속에서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화산이 비저된 진리로 제주의 탄생 비밀을 밝혀봅니다. 여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를 원하시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제주의 탄생 치시면 한 열 개의 도약상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분과 같이 제주는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혹은 전 세계의 땅에 비해서 아주 큰 곳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섬이지만 이렇게 작은 곳에 아주 다양한 서식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가끔 화산폭발로 이미 생겼다고 하면 화산폭발이 한 번 뻥 하면서 제주도가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차곡차곡 화산폭발이 일어나고 용암이 흐르고 다시 폭발이 일어나고 화산재들이 쌓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주라는 곳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산폭발에서 형성된 층 위에 계속 조금씩의 다른 폭발들이 일어나고 용암이 흐르면서 다시 또 다양한 지역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아직도 지지작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도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이런 지역들의 이름이 파후후이 아아는 좀 낯설지만 이런 용암 지형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어찌 보면 한라산은 비교적 어린 이런 지역인데요. 약 2만 년 전에 생성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전부터 생성이 되어오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은 약 2만 년 전에 큰 폭발이 있으면서 이런 형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약 5,000년 전쯤에 성산인출고이 생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약 3,800년 전쯤에 폭발으로 인해 소확산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제주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특이하게도 용암이 흐르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돌치면서 특이하게 여러 가지 서식처들이 다양한 숲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육지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유역인데요. 혹시 곶자와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곶자와를 가보셨어요? 곶자와리라는 숲은 육지에 있는 숲이랑 비교해보신 적 있으세요? 느낌이 너무 다르죠?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나 안에 있는 수련들이나 나무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곶자와리라는 말 자체는 나무나 덩굴이 어수선하게 어우러지고 이런 숲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주말이고요. 그래서 이런 곶자와들이 곳곳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쪽에는 한 겨 안쪽 곶자와들이 있고요. 저지 곶자와들이 있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가면 서양 곶자와들이 있고 여기는 독특하게 습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가 사실 물이 보이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제주도 돌 생각해보셨어요? 다 구멍이 꽁꽁 뚫린 돌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보이지 않고 다 쭉 빠져요. 쭉 빠지는데 여기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물이 보이는 지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물이 보이게 되면서 또 다른 물이 보이지 않는 곳과는 다른 식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곶자와들과 함께 또 제주를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오름이죠. 여기 사실 퀴즈를 내라고 했는데 제주 오름은 몇 개일까요? 이렇게 근데 여기 너무 써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퀴즈를 내기는 조금 네 그렇죠. 그래서 오름 몇 개 가보셨어요? 오름 가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몇 개 가보셨어요? 제일 많으신 분에게 선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자죠? 이렇게 이상해요. 아 이렇게 이상해요. 오실게요. 네 오실게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상 감사합니다. 또 없으세요? 제일 적게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더 많이 가시라는 의미로 네 이렇게 오름들이 약 360여 개가 있습니다. 365개 정도의 오름과 이 한라산부터 해악가까지 쭉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오름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오름과 함께 비슷하게 특이한 산인 생태이니까 용암 흔몰구 용암들이 계속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용암이 지나가고 화산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용암이 지나가고 왔는데 거기에 약간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한몰구가 생기면서 거기에는 조금 더 다른 지형과 다르게 1년 내내 습도와 이제 선한 온도를 유지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거기만의 이제 그 식물들이 형성을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섬을 둘러서 아주 병이 옹히한 지형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를 둘러서 이 동서나 북이 모두 다른 형태의 지형을 보이고 있어요. 다른 형태의 지형을 보인다면 서로 다른 식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적응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보셨던 성산인출공 그 지역의 해안과 모래엄덕이 발달한 대표적인 해안이고요. 또 그 옆에 이제 네 네 하도 쪽인데요. 여기 이제 용천주가 흘러나온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용천주가 흘러나오면서 그러면 이 해안가의 식생대율의 변화가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도가 조금 다르고 용천주가 흘러나오니까 물의 길이 다르면서 또 여기만의 식생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한 명만쪽 여기는 남쪽지역인데요. 여기 가면은 이제 화산 세설물을 지어하고 있어요. 까만색으로 이렇게 돌들이고 계시죠. 여기 보면서 또 여기 지역만의 이제 식물들이 살게 되고요. 그리고 안전면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해안 장독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강산 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아까 앞에도 사진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제 용머리 해안이라고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생긴 통합산도 이 근처에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산림식물 산림식물과 해안식물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위포 해안은 모초 아열대 아열대 신호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을 너무 조그맣게 놨는데 이제 다 저기도 유명한 곳이죠. 주상설리대 제주도를 촬영하면서 좋은 점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난 저기 가봤어. 연표점으로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네 그래서 유명한 곳이 이래서 좋네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 곳에 서시처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이 제주도에서 서시처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서시처가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 그냥 생각해봐도 아 여기 산의 생과 여기 산의 생과 너무나 다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서시처가 다양하면 자연적으로 좋은 다양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주의 3지 한라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라산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식물 시센대 공포가 매우 다른 곳입니다. 지금 딱 한라산을 가시면 지금 제주도를 가시면 녹색이 한라산의 3분의 1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식물 개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눈에 바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10세대가 다른 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 600m까지는 산목활욕수 늘 잎이 있는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낙엽활욕수 단풍 이라고 단풍물이 많으시잖아요. 단풍들이 있고 그 위에는 아고산대의 침엽수림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위에서 한번 내려와 볼까요? 여기 안매라고 하는데 여기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고산대에 사는 식물들인데 제가 여기 오늘 보여드리는 식물들은 책사에도 있겠지만 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를 사진에 담지는 않았고요. 주로 헬라산에 사만 보거나 제주에서 보거나 제주에 주로 있거나 이런 식물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안매라는 경우엔 멸종위기 여기 있는 대부분 위기종들이에요. 이름만 보셔도 알겠지만 한라산 고체 한라산에 살 것 같죠. 이 정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라산 다리 또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2급 이고요. 구성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성나무 면접이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구성나무 자생 면접들이 한라산에서 아주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으로 잠시 내려오면 막약 파랍 소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영실 한라산의 영실포스를 가실 때 보실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영실의 500장구 있잖아요. 500만 들 거기에 가을 단풍들 모습입니다. 단풍 낙에 파란 수인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매일 오늘 한라산에 유명한 최고랑 몽량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화를 해서 뉴스에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최고랑 몽량이 피었고요. 남대로 내려오면 여기는 숲이 빨간 검은재나무라고 있는데 노린재나무랑 비슷한 나문데요. 제가 검다고 해서 검은재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북가시나무 좀 있고요. 이제 한라산에서 내려오게 되면 곧자왈과 오른들이 있습니다. 곧자왈로 가게 되면 곧자왈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지형들이 있잖아요. 함몰부 같은 지형도 있지만 습도가 잘 유지되기도 하고 습지도 있고 그러면서 곧자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종류들이 있어요. 곧자왈에만 살기도 하고 곧자왈의 생태를 좋아하기 하고 그래서 이런 곧자왈에만 사는 제주보사리성 이라든지 제주백사양 개가시나무 빌레나무 종류들이 있고요. 여기가 곧자왈의 자생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제주보사리성 이나 개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멸종의기 2급 이고 희귀식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곧자왈에 기대로 사는 동생물들이 식물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 새들이나 뱀 같은 동물 골충류들도 있습니다. 펜색조나 긴꼬리 박스 기발 이라든지 우문성 반디꼬리 등이 있고요. 이런 모든 종들이 다 멸종위기 거나 혹은 위기종이 거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종들입니다. 제가 제주보사리성 사진만 따로 조금 들고 왔는데요. 제주보사리성 같은 경우에는 일종 일속 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주에 상담 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종을 봤을 때 일종 일속 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 눈에 잘 띄지는 않더라고요. 제주보사리산이 곧자와를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식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안에는 해안 가시면 주로 많이 보이는 식물들이 여기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비기나무 인데요. 이 숨비기나무 뒤쪽에 정유하는 에센셜 월을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나가시기 전에 한번 탕을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주랑 폭기 섬에 사는 논주랑 논주랑 숨비기나무 맹교로브 하면 너무 낯설 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종이고 실제 바다 물 위로 뿌리가 나오는 진짜 맹교로브 들은 아니에요. 그런 맹교로브 들은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데 맹교로브 숲이 나타날 때 같이 나타나는 영도를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세미 맹교로브 혹은 맹교로브 어소시 아니면 준 맹교로브라고 불러요. 맹교로브와 똑같은 생리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영도를 견딜 수 있고 맹교로브가 같이 나타나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만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무조건 떨어지지면 육지에 해악간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맹교로브 얘기만 조금 기괴한 건 제가 맞고 있어서 같습니다. 이렇게 방금까지 서식처 다양성을 보고 아주 많은 종들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식처가 다양해지면 종도 다양해지는 종 다양성 서식처 다양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과 제주에 있는 특이한 지형이나 산림에 따라서 있는 수종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렸고 지금부터는 숲을 걷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숲을 걷는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한라산 둘레길을 따라서 통일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나중에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둘레길을 따라서 한번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홍문숲에서 설명을 했었다는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라산 제주도 사실 윤너원이 올레길이긴 합니다. 올레길 모두가 다 아시겠지 잖아요. 올레길은 보통 해악과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올레길에도 속도를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살림을 하는 사람들 산에 대해서 들으러 왔으니까 이렇게 한라산 주변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 70km 정도의 구간들이 있고요. 제가 모든 구간들을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거고 정확히 구간을 소개해드린다 이런 구간들이 있는 저희 연구시험님이나 저희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령이라는 말을 아주 사령이 오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령이 숲길 10km 시험님까지 19km 약 20km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시게 되면 저희의 한남연구시험님 이라고 시험님이 있습니다. 이 연구시험님은 사실 숲을 가꾸어 놓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적용 적용시켜보고 경영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 보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존을 해보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한남시험님에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숲을 바꾸고 보존을 하다 보니 운문산 반딧불이 같은 반딧불이를 아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깐짝 깐짝 조금만 보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저보다 훨씬 깐짝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으면 조금 부끄럽지만 반딧불이를 제주도에 처음 봤는데요. 너무 놀랄게 너무 많아서 놀랐고 우선 저는 그런 거는 동화 속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영화나 동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이게 영상에 담겨서 이 정도고요. 정말로 반짝반짝하는 반딧불이가 눈앞에 펼쳐지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한남시험님께서 가시면 운이 좋으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연구 시험님들은 저희가 아마 여러분 가꾸어진 숲을 가시면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존을 할 때 보존을 하는 방식 중에는 저희가 숲을 가꾸지 않으면 사실 이런 종들을 보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외래종이 침입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인한 혹은 어떤 이유로 교란으로 인해서 외래종이 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발생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종을 보존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나무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성이나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구시험님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남 연구시험님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아마 오늘 책자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남 시험님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책자에 조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모습인데요. 한남 시험님의 낙은 화력수리들과 이렇게 봄이 되면 때중나무들이 맞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남 시험님 하척가에 개체 수가 많지 않는데 성렬수고 웃기 잘하고 있습니다. 반디뿌리 자체의 이동을 말씀하시는 반디뿌리들은 사실 서식처가 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디뿌리의 앙컷은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앙컷들은 날지 못하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환경 습하거나 어떤 수만뭇잎이 있거나 그리고 밤에 빛이 별로 없는 이런 특정한 숲에서 살게 되고 계곡 근처의 숲에서 살게 되고 결국 숲컷들은 앙컷이 있어야만 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곤충들끼리 이동이 잦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작다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개체가 서식하는 환경은 일정하게 정해져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봄에 이제 아, 좀 시험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쪽동백인데요. 이제 이름 때문에 동백나무랑 연관이 있나 생각을 하시면 사실 동백나무랑 연관이 있지는 않고 동백나무보다는 이제 떼준나무랑 가까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떼준나무는 신석경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떼준나무보다 꽃이 떼준나무를 이렇게 종처럼 밑으로 이렇게 달리는데요. 얘는 가지 끝에 이렇게 꽃이 달리는 쪽동백나무라고 합니다. 주로 한라산이나 이제 저희 환경시험담에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담에 오시면 그 노루 같은 이제 동물들도 좀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나 붉은 사슴도 가득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도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제주가 습도가 좀 높다 보니까 높은 습도로 인해서 이제 익기류가 좀 발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기류들이 발달해서 성남숲이가 조금 더 이제 푸르러 보이게 하고 푸르러 보이게 하고요. 이제 한라산 특산점에 이제 솔비나무 같은 이제 미론수성으로 많이 고려가 되고 있는 벌들이 이 나무를 좋아한데요. 그래서 미론수성으로 많이 고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의자 꽃이 예쁘게 피는 나무의자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제가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여름에 볼 수 있는 이제 반딧불, 한라산 시원님의 반딧불이고 정말 실제로 정말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보이고 어찌보면 저거보다 좀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한난 시원님이 저희가 5월 16일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약을 하시고 오실 수 있는데 이렇게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 힐링 같은 이런 거의 10년 된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숲 해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현장 학습을 아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한남 시원님을 보여주고 이 안에서 체험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걸어보고 이런 자연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가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남 시원님을 가시면 이렇게 300년 된 아주 오래된 구실 작밥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 황칠나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오칠은 청년, 황칠은 만년이라는 아주 유명한 수액을 노란색 수액이 나는 황칠나무가 지금 한남 시원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을이 되면 저희가 나무를 그냥 계속 심어만이 아니라 이제 건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간벌을 하거나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탄소 흡성을 해치한다든지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피 나무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나무여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음식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오시게 되면 뭐 물회를 드신다든지 하면은 이 초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피에 잎을 주는데 이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향이 강한 것들이 이제 뭐 생선의 비밀대로 잡아주고 좀 더 음식의 맛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렇게 밖에서 활용도 하고 이렇게 예쁘게 보기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구실작방나무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겨울이 되면 이렇게 눈이 덮힌 이제 한난 시원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눈이 덮여서 어 뭐 구실작방나무들 어두 나무들 이렇게 눈이 덮힌 모습과 그 다음에 눈 속에서 있는 겨울 딸기를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 이 그 사진들은 한난 시원님 자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겨울 따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한낮 시원님 쪽바닥에서 꽤 자주 보여요. 그래서 한번 겨울에 오시게 되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삼랑우원 숲입니다. 어떻게 좀 걷는 기분이 드시나요? 네 그 다음 이제 한낮 둘레길 수압길로 내려오면 여기에는 사실 여기는 조금 더 한나산에 가까워서 제가 한나산에 피는 꽃들을 갖추었어요. 한나산에 피는 꽃들 많은데 지금 5월 지금은 지는 시기긴 한데요. 청권나무가 올라선까지 피었었고요. 청권나무는 어 가장 키 큰 진달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진달래는 아니고 청권나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산 일대에서 주로 자라고 청권나무의 자생지는 제주도입니다. 한낮 시원님에서는 꽤 흔하게 볼 수 있고 청권나무가 제주도의 상징이에요. 제주도의 꽃이에요. 왜의 꽃이냐면 가지급에 이렇게 세 개를 만져봐서 제주가 세 가지가 맞고 3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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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가지급이 잎이 3개씩 맞추고 나서요. 그 다음에 털진달래라고 이제 영실이나 한라산 올라갔을 때 털진달래의 모습을 5월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면 동백길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주에 남초들도 많이 살고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어 그리고 저희 서귀포 시원님 조금 전까진 한남 시원님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귀포 시원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길 이름이 동백길이잖아요. 그래서 동백나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동백나무는 어 상목 대표적인 상목 활옵소인데 겨울에 꽃이 피죠. 그래서 이렇게 눈 속에서 보통 꽃을 보게 됩니다. 네. 겨울철에서 이런 봄까지 이렇게 붉은꽃을 피고요. 또 이제 겨울에 뭐 위가 부족한 동박새 라던지 겨울새에 소중한 오디오네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박새와 동백나무 같이 찍은 사진들을 저희의 SNS에 몇 번 올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시원님 내에 이렇게 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소비포 연구 시원님 한남 시원님 그 옆쪽으로 한라산에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성유포 연구 시원님에는 편뱃나무 숲이 있습니다. 편뱃나무 숲을 이 둘레길을 가시다 보면 지나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안개가 꼈을 때나 혹은 봄철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주에 어떤게 많고 이렇게 둘레길을 따라오면 이런 것들도 있고 종도 많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그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다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변화 얘기하고 그래서 탄소중립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 이거는 멸종이기 종인데 우리 옆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서식처를 가지고 있고 이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이런 종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그 다음 세대는 구경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라석 지킴이라고 어 이제 외래 병예층들이 침입을 하기도 하구요. 기후변화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교란 때문에 외래군들이 침입을 하기도 하구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여드들이 오락알락하는 속 가 있었습니다. 다수 국내 팽나무에서 다수 소공의 피해가 발생을 했었구요. 그리고 이제 이 서식처가 사실 우리나라 아이였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면서 확 확장 확세에서 발생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구상나무 이렇게 구상나무 침입소들이 90년대랑 2010년대랑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소가 계속되고 있죠.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사진을 보았는데 구상나무가 예전에는 2009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빽빽한데 여기 하얗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다 죽은 구상나무들입니다. 확연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상나무가 정차 지금은 거의 고사에 가까운 상황이구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경우도 그렇고 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인위적인 발생 원인이 아직 컸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존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상나무를 현지 외에서 보존원을 만들어서 보존을 하기도 하고 유전 다양성을 분석해서 환경 변화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전 다양성을 분석해서 유전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관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난대 안을 때부터 공사인과학원을 나타낼 때 연구소가 정말 말씀드린 종 다양성과 서식여 다양성, 유전 다양성을 함께 보존하려고 지금 열심히 연구도 진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거는 저희 지금 연구소 전경이고 연구소가 이렇게 제주에 서귀포, 돈내포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게 제가 잠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탄노수 지킴이 여러분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퀴즈를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퀴즈를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 퀴즈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잎을 코팅을 했더니 잎이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마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고 혹시 이거 보고 맞추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실물 전문가께서 아무도 못 맞춘다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나뭇지 아실까요? 네. 아,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우선 제가 아까 만대수정 중에 북가지나무를 설명했어요. 가시나무 중에 가시나무는 안고 북가지, 청가시, 중가시, 개가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네 가지 가시나무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팅을 했으면 이건 노랗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찍으세요. 찍으시면 됩니다. 국가시나무요. 국가시나무요. 네, 국가시나무입니다. 국가시나무 맞춤고 제가 지금 성을 드리러 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뭘까요? Cage sua적은 에어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